동특이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살피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휘둘리는 걸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분이 하루가 걸어가는 방향과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인생을 관리하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책인데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입니다. 저자는 김다슬 작가, 발행은 클라우디아 출판사입니다. 김다슬 작가는 작사가로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다수의 곡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책,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를 통해 관계로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후속작,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에서는 매일매일의 기분을 정돈하는 방법을 풀어놓음으로써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될 때, 과거의 상처로 현재가 힘들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 힘들 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이 우리에게 기분과 인생을 관리할 힘을 선서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분을 관리해주는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꾸치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에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다. 결국 하루에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오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특이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생이 잘 풀리는 순서 하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생긴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진다. 하나만 터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시련을 겪게 된다. 둘 삶의 회의를 느낀다. 무엇 하나 잃은 것 없이 모아둔 재산도 없이 지금껏 이러고 살아온 것에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좌절과 후회를 동반하여 숨도 못 쉴 정도로 깊이 잠긴다. 셋 인간관계가 싹 정리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몹시 힘들 때라 도움이 절실한데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몇 사람 없기 때문이다. 나머진 연락조차 끊게 된다. 넷 포기와 도전을 고민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뭐든 하면서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자아 분열 수준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선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다. 서러워할 것 없다.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제대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에 거품 같은 인간관계도 싹 꺼지고 알맹이만 남게 됐다. 진정으로 나와 삶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랬기에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호구보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 호구처럼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라는데 그게 더 힘들다. 호구 잡혀서 살지 말란다. 바보처럼 손해보지 말고 독하게 좀 살라 한다. 차라리 나쁜 인간이 되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 사는 것이 더 불편한데 어쩌겠나. 영악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굴고 독하게 내 것만 챙기면 몸은 지금보다 편하게 살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격이 부러워서 한때 노력도 해봤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겁고 한구석이 찝찝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 편한 삶이 낫다. 마음이 불편한 삶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기에 남에게 패기지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 믿는다. 호구라면서 그 순진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진한 태도와 마음을 따뜻한 것으로 알아주고 받아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역시 대부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고 닮은 사람끼리 보듬고 챙기면서 살면 될 일이다. 마음 맞는 몇 사람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속깊은 대화 피우는 웃음꽃 나누는 온정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근사한 인생이기에 어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 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내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 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과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면 바뀌는 다섯 가지 첫째 게으름과 나태함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부지런해진다. 할 일과 계획을 쭉 적고 하나씩 지어나가듯 실천하면 부지런한 사람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둘째 말투와 욕설 건방지게 말하는 것 싹수없이 뱉는 것 말끝마다 욕하는 것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노력하여 순한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셋째 피부와 몸매 하루에 생수 2리터씩 수분 섭취와 운동을 1시간만 해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 다부진 몸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넷째 습관 폭식하는 습관 밀가루만 먹는 습관 먹고 눕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등 아예 끊는 건 못해도 노력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해진다. 다섯째 사람 자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인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노력이다. 뒤덮기도 싫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하나 운종일 누워서 폼만 본다. 둘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셋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넷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다섯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한다. 여섯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일곱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여덟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아홉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한없이 사람이 나태해진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한껏 게으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맴돌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버거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차라리 마음편이 푹 쉬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새출발 하면 좋을 텐데 그도 아니다. 이런 태형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양치 세 번 팔굽혀펴기 세 개 이렇듯 어린아이도 쉽게 하는 작은 실천부터 말이다. 일단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랑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 탓 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어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 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겐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 구원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남이 구해줘야 구해지는 게 아니다. 타인은 그저 계기만 줄 뿐 아주 작은 계기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원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처럼 극복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공감하는 책이나 글을 읽고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내가 나를 바꿀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은 계기에 친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내 안에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면의 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 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